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반가운 소식은 이겁니다. 이명웅이 영화 비상선언의 vip 시사회에 참석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시사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명웅이 영화계 쪽에서도 이명웅의 인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대세가수 이명웅을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vip 시사회는요. 이렇게 유명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 영화의 화제성을 높이고 이슈와 함에 따라서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계의 유명인사만을 초청을 해서 시사회를 여는 것을 vip 시사회인데 여기 비상선언에 이명웅이 초청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진과 그리고 이명웅이 영화 비상선언의 vip 시사회에 뜬다. 열기가 업되고 있다. 열기가 업되고 있는 겁니다. 이명웅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진과 함께 같은 레벨의 인기를 얻고 있다. 대세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시사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기자시사회가 있고요. 개봉을 앞두고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영화를 보도록 하고 그 평가를 하고 기사를 쓰도록 하는 것이 기자시사회인데요. 이명웅은 이렇게 vip 시사회는요. 각계각층의 유명인들 혹은 스태프들을 초대해서 이루어지는 시사회로서 각종 연애정보방송 등을 노출하는 시사회가 바로 이 vip 시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제성을 높이고 이슈화하기 위해서 유명인사만 초청하는 것이 vip 시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도는요. 이렇습니다. 이명웅이 영화 비상선언에 vip 시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히오로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자 이렇게 vip 시사회는 오늘입니다. 25일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많은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도가 난감에 따라서 지금 코엑스로 몰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제성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효과를 봤다. 이명웅 초청의 효과를 제작진은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선언의 감독은 한재림이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연은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안 등이 참여를 하고요. 또 서예윤, 박윤희 등도 이렇게 출연지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잠깐 보면요.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비상선언. 이런 모습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비행기 안에 테러범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 스릴러, 공포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볼까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비상선언은요. 사상 초유의 항공테러로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와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난해 열린 제74회 칸국제영화제의 비경쟁 부분에 초청이 됐던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재림 감독은요. 이렇게 관상. 2013년의 관상. 기억하시죠? 그리고 2017년의 더킹을 연출한 유명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송강호, 이명헌, 전도연 그리고 김남길이 출연한다는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하면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이 이렇게 영화 비상선언에 VIP 시사회에 초청이 돼서 이명웅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명웅. 이제 영화계 쪽에서도 이명웅의 존재, 독보적인 존재감을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